계속해서 민주당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22대 국회 첫 1년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에 친명계 3선인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단독 입보로 찬반 투표를 거쳤는데요. 당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1기 원내대표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구원님 위원장님께서 신임 원내대표님께 꽃다발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부족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통 크게 양보해 주신 덕분에 제가 원내대표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이 하나로 더 크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로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신발끈 꽉 메고 있는 힘껏 뛰겠습니다. 먼저 양말의 논설이요. 그러면 얼떨은 투표인데 단독 입후보지만 도대체 몇 표 차이로 이겼을, 몇 표를 받아서 이겼을까 되게 궁금한데 이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당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선관위가 결정하면 그냥 공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인지상정 같습니다. 그런데. 과반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했겠네요.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뭐 공개 안 할 수도 있죠. 원래 공개 안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도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인가 이제 단독 출마해서 천반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정세균 당시 의원이 원내대표에 나왔다가 만장일치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19년 전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저것도 단독 출마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만장일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큰 이견 없이 이제 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고요. 아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내대표 선거 규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아니, 경쟁자가 있어도 요새는 최종 득표 수를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순위 정도가. 그렇습니다. 경쟁자 있을 경우 그런데 단독 출마할 경우에는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규정에 있다면 저는 당연한 거고요. 아마 규정에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임의로 그렇게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 장면에서 결국은 이제 지나간 얘기가 돼버리는 셈인데 원내대표의 이제 꿈을 꿨던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 나오려고 했다가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셨죠.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누가 봐도 득표력도 있고 그리고 또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대세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접거나 혹은 위기 상황에서 야, 그래도 후보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정치력을 발휘해서 위기 상황이니까 한 명만 하자 이래서 이제 단일 후보로 사실상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만들었거나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아니에요. 민주당은 위기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접었구나, 정치적으로 저렇게 그냥 타협하고 끝났구나 이렇게 하기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아마 민주당사뿐만이 아니고 정당사여서 굉장히 특이한 지금 장면입니다. 저 같으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최채권 아니에요,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면 절대적으로 소위 말해서 주류가 됐고 거의 빈틈없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빈틈없이 이번에 탈락을 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오히려 최채권을 의사가 있더라도. 좀 물렸어요. 배제세대잖아요. 섭득을 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출마를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정치력 이런 것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도 조금 필요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수희 전 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친명 체제가 대단히 강화된 것. 정말 최재성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틈없이 강화된 건 맞는데 이게 오히려 또 민주당에 도구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저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게 썩 그렇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그렇게 썩 좋은 징조만 갖다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여담 여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죠.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양만희 논소련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뉴스 그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 그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러시아uin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번째 발 들려오고 나면 예전의 한 번째 발 들려오고 나면 네, 저는 지금 속도로 나아가 있는 곳에 있는지 methods